오늘 부산에 무려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의 빗줄기는 잦아들었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북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매우 강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름대가 점차 동북동진하면서 오늘 밤이면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약간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은 다시 낮 더위가 찾아옵니다. 수도권 지역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은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인천은 낮에 28도를 보이겠고, 김포와 고향은 낮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2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이어서 안산은 낮에 31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